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에 처음으로 해운 및 선박시장 운임비, 선가의 변화 및 벙커유에 대한 소식을 전달 드립니다. 22년 이주 해운 및 선박시장 상황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조선 운임비입니다. VLCC 하루 운임비는 2만4천 달러, 수에즈막스급은 1만7천 달러, 아프라막스급은 1만9천 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수에즈막스급은 500달러 하락하였습니다. 22년 새해에도 원유 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원유 수요와 공급에 큰 변화가 없는 시장 상황에서 선박 수요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조선 운임비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의 원유 시장은 미국의 재고 감소로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유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는 이란 등의 원유 공급이 시장에 재개되어야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22년 화두는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 타결 여부이며, 원유 공급이 확대되면 탱크 시장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벌크선 운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케이프 사이즈급은 22,500달러, 파나막스급은 20,000달러, 슈프라막스급은 22,500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케이프 사이즈급은 플러스 1,250달러 상승, 파나막스급은 1,000달러 하락하였습니다. 벌크선 시황은 여러 국가에서 석탄 수출등이 지연되면서 선박의 운임비의 상승세는 주춤하며, 일부 사이즈에서는 운임비 하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벌크선 운임비 시황은 중국 경제 성장이 최대 관건이 될 것이며, 중국의 동계 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이 큰 변화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LPG선 운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LPG 운반선의 선박 사이즈별 운임비를 살펴보면, 8만 4천 큐빅미터급은 월간 운임비는 155만 달러, 6만 큐빅미터급은 월간 운임비는 120만 달러, 3만 8천 큐빅미터급은 월간 운임비는 93만 5천 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8만 4천 큐빅미터급 월간 운임비는 도만 달러 하락하였습니다. 작년 하반기 유럽의 에너지 대란인 가스 재고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과 더불어 LPG의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유럽의 기온 상승과 재생에너지 생산량 증가 등으로 LPG 가격은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겨울철 시즌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스 관련 선박 운임비는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는 LNG 운반선 운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LNG 운반선의 스팟 운임비를 살펴보면, 이스트 오브 스웨즈의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미터급은 5만 달러, 웨스트 오브 스웨즈의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미터급은 4만 2천 달러,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미터급의 TFDE는 9만 2천 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LNG 운반선의 스팟 운임비, 이스트 오브 스웨즈의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미터급은 1만 달러 하락, 이스트 오브 스웨즈의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미터급은 1만 3천 달러 하락,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미터급의 TFDE는 2천 달러 하락하였습니다. LNG 운반선의 가스선 운임비는 작년 하반기 최고치를 찍고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계절은 향후 몇 주 동안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에 따라 난방과 전력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럽 시장의 분석가들은 지난 하반기 전력난으로 많은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전력 수요가 많이 감소하였으며, 독일의 재생에너지 생산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력 부족 현상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날씨 변화가 없다면 천연가스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 선박 시장의 운임비도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선박 신조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선박 시장의 선가는 작년의 선가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올해 초 선가의 통계치는 큰 의미는 없다 할 수 있습니다. VLCC 300K의 선가는 1억 9백만 불, 스웨즈막스급 유조선 150K는 7천 6백만 불, 아프라막스급 유조선 110K는 6천 1백만 불입니다. 프로덕트 캐리어 50K는 4천 2백만 불, LNG 운반선은 2억 7백만 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신조선박의 선가의 변화는 없습니다. 올해 한국조선소들이 수주한 LNG 운반선의 선가는 2억 1천만 달러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이것이 전체 평균 가격을 올리기에는 아직은 통계치로 정확히 잡히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선가를 산출하는 회사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 많은 선박의 수주가 이어진다면 선가의 변화의 특성도 정확히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올해의 선가도 큰 하락은 없을 것이며, 올해 있을 후판 가격 협상에서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는가에 따라 선가의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시점, 한국의 후판 가격 협상이 끝나는 시점에 올해의 선가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벙커유의 가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HF 5톤당 가격은 464달러, MZ 5톤당 가격은 701달러입니다. 두 벙커유의 가격 스프레드는 237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 가격 스프레드는 플러스 5달러로 상승하고 있으며, HF 5의 가격 상승보다 MZ 5의 가격 상승이 크기 때문에 스프레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벙커유의 가격은 10월 상승 이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원유 가격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벙커유의 가격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해운 및 선박건조 시장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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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